택배 기사님보다 반가운 분들만 모십니다. 가광 초대서 누구세요? 어? 저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브라이언입니다. I hate people! 청소강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인간클리너 뉴저지 교포청년 까베원조 브라이언씨와 함께합니다. 한 번이라도 너를 보여주겠니 for the moon by the sea 네가 떠난 바닷가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다 마를 때까지 어서 오세요. 웰컴이에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상 촬영 중이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이렇게 또 제가 오늘 처음 나온 거죠? 처음 나왔지만 오늘 은지씨랑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듣는 동안에 청소는 하고 계시죠?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러다가 정리 업체 차리시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는 뭔가 사업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원래 사업을 했었는데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원래 헬스장 하셨잖아요. 닫았습니다. 닫았어요? 꽃집 됐지만 닫았어요. 깔끔하게 닫았어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굉장히 빅팬으로서 얼마 전에 또 환희 씨도 나와주셨었어요. 아 나왔었어요? 네. 그 친구 어떻게 지내요? 저 잘 있나요? 건강해 보이나요? 제가 연락을 안 해가지고 둘 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뭔가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브라이언과 나는 화궁이다. 화궁. 화궁이 무슨 말이에요? 화음 궁합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해주고 가셨어요. 멋있다. 화궁. 화니가 멋있는 말 할 줄 아는구나. 생긴 거면 멋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청소광을 진짜 제가 열심히 보기도 했고 사실 지금 엠드로메다라는 채널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너튜브가. 제가 엠드로메다 선배예요. 엠드로메다 해장님이라는 채널을 제가 그 채널에서 제가 시즌 1, 2, 3. 1, 2, 3를 제가. 3까지 했어요? 3까지 했었어요. 그럼 3매는 한 2년인가요? 2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근데 그 제작진분들이랑 되게 잘 맞아서 사실. 같은 팀인가 근데? 팀은 같진 않아요. 내가 했던 PD님의 후배 PD가 청소광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느낌도 같고 그리고 사실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그 팀이? 아니요. 지금 또 할 이야기가 제가 옛날에 드라마 카메오를 한번 나갔었어요. 연남동 539라는 택시! 야! It's me! You the 택시 여자? Yeah! It's me 택시 여자! 술 먹고! 야야! 아 맞다! 제가 브라이언 씨의 왠지 저도 아까 보면서 이게 은지 씨를 딱 보면서 우리가 방송을 예능을 했었나? 근데 아니 되게 많이 본 느낌을 얼굴이었어요. 낯지 이근 느낌. 당연히 연예인들은 다 서로 그런 거 있겠지만 있겠지만 아니야. 어디선가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뭘 했다 생각해서 맞아요. 어디였나 생각했는데 아 맞다. 제가 옛날에 제가 지금 33살인데 그 당시 제가 27살에 27살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첫 인생 첫 드라마 카메오를 나갔는데 그게 브라이언 씨를 쫓아다니는 스토커 역할 아 미안해요. 왜 뭐가 미안해요? 택시에 그냥 밀어버리지 않았나요? 맞아요. 스토커라서 저도 제 힘을 몰라가지고 스토커라서 막 밀어버렸는데 그날 촬영장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스윗하시고 너무 따뜻하시고 아 진짜요?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우 제가 스윗했다고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저도 사실은 그 찍으면서 그날 또 추웠잖아요. 엄청 완전 생겨울 또 저는 이제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날에 뭐 촬영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기분 다운될 때가 있는데 있죠 있죠. 그래서 그런 표정들 나왔을까봐 거중되는데 너무나도 스윗하시고 너무 젠틀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니 그러면 ENG의 가요광장에 섭외가 왔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노래해야 하나? 이런 생각했어요. 가요라는 단어 때문에 아 가요라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지금은 거의 5년인가? 거의 노래를 안 하거든요. 못해요. 그러니까 노래해야 된다고 하면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토크토크만 잘 털어주시고 톡톡 좋아요. 여러분 톡톡 좋아하니까요. 전화하지 말고 톡으로 보내! I hate paper! 그렇죠. 전화는 별로 안 좋아지면 싸이리신가 보다? 저는 이제는 전화라는 거는 이제는 약간 두려움이 생긴 게 항상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 오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제가 몇 년 전에 이거는 좀 슬픈 얘기일 수 있지만 뭐 우리 강아지 병원에 있다 아니면 친척 중에 아프다 누가 사고 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일할 때 막 신경 쓰여 부재 중에 한 7통? 불안해. 벌써 불안해. 네. 브라인 씨 저 누구누군데요? 지금 병원에 강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트라우마 트라우마 전화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오는 것처럼 느끼니까 차라리 저는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밥 먹었어? 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톡으로 보내는 게 사실 전화는 불안해요. 맞아 불안해. 이게 약간 전화 공포증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또 궁금한 게 워낙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라 하루 루틴이 궁금하지만 오늘의 하루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새벽에 제가 이제는 스케줄 끝나고 몇 시에 끝났어요? 한 시요. 한 시에 끝나고 그다음에 집에 오니까 두 시 되고 씻고 뭐 하고 뭐 하고 또 알잖아요. 밖에서는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이상하게 짐만 오면 잠이 안 와. 뭔가 잠 깨. 잠이 안 와. 자야 돼. 자야 돼. 또 그 마음에 잠 자야 돼. 아침 일어나야 돼. 이런 머릿속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뭔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고 먼지가 보여요 갑자기. 먼지도 보이면 막 청소해야 되고 요즘에 로봇 청소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죠. 소리도 안 나는 물걸레 그거 시스템도 돼 있으니까요. 그거 하고 그것도 확인해야 되지. 설거지 해야 되지. 어머나. 빨래 내가 건조해 놓은 거를 딱 땅땅 하고 끝나고 나면 또 개야지. 개야지.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밤에 늦게 자면 저는 지쳐가지고 지금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중인데 그래도 스킨케어 루틴은 또 지키려고 하는데 스킨케어 루틴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따가 또 KBS 라디오 또 녹음 있으시다고 들었고 바로 또 아래층에. 그러니까 아래층에. KBS 패밀리죠 저희는. 그렇죠. 캐페예요. 캐페. 음색천재 브라이언님의 문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여기요? 어떤 거죠? 13페이지입니다. 자 가요광장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청소 지적거리는 어떤 거일지 궁금해요. 아니 사실 KBS 월드에서 K-POP 커넥션 DJ도 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거슬린 무언가가 좀 있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테이블 위에 보시면 게스트를 위해서 헤드폰나 이어폰 쓰시라고 냅두잖아요. 냅두잖아요. 저는 그게 보기가 좀 보세요. 무슨 낚시 그 실 같은 거 있잖아요. 줄 그거 그냥 얹힌 것 같아가지고 아 좀 보기 좀 약간 그렇죠. 또 전 게스트가 누구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이거 소독을 안 하잖아요. 뭐 닦거나 뿌리거나 하진 않으니까 뭐 환위도 나왔다 바다도 나왔다 누구 많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평소에 기밥 관리 잘하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내비둡니다. 이런 것들은 노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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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터치하고 이게 조금 거슬렸고 그렇죠. 어떤 테이블 위에 상태나 바닥 상태는 좀 괜찮으실까요? 테이블은 뭐 먼지가 많이 보이진 않지만 제가 또 AI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네 요즘 AI 로봇 청소기들 보면 조명 하나 때문에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먼지 다 보여요. 어머 웬일이야. 근데 지금은 여기 안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고 벽도 벽이 약간 무슨 청정도 그렇고 좀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네. 괜찮아요? 깨끗해요. 아 너무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요즘 청소 아저씨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셨는데 난리 났어요. 더러우면 내가 지 없는 거야. 이걸로 난리가 됐습니다. 혹시 브라이언 내림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뜻은 알겠지만 이게 웃긴 게 제가 무슨 이상한 종교도 아니고 브라이언 내림이 내려온다고 하면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신내림 받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즐거워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신내림이 말고 브라이언 내림이 뭐냐면 청소 욕구가 샘솟는 거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는 안 그래도 지금 뭐 뭐지 인터넷으로 웨스앤에 DM도 많이 오는데 그런 DM들 많이 와요. 어떤 DM? 저 브라이언 씨 덕분에 저도 네 가지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집에 끝나고 세탁기 돌리고 원래는 청소를 하는 건 너무 싫어했지만 그런 걸 보면 제가 뭔가 드디어 이제는 사람들이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막 더러운 사람들은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이게 느낌 보니까 말투가 워낙 고급지셔서 브라이언 내림이라는 제가 고급지다고요? 왜요? I'm 쓰레기! 왜 갑자기 쓰레기라는 거야? 저는 이제는 마인드는 좀 쓰레기예요. 솔직하시니까. 나쁜 건 아닌데 쓰레기라는 거는 이제는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는 쓰레기보다도 이게 좀 약간 마인드가 좀 미친 사람에 있죠.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돼야 청소를 늘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재미난 예능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 청소 내가 인정하는 청소광이 또 있어요? 많죠. 브라이언 씨가 인정하는 청소광. 많습니다. 누구 있어요? 백가 씨. 진짜요? 그 다음에 서장훈 형. 아 맞다. 백가 씨 저 자주 만나거든요. 진짜 저도 전에 같이 라디오 했거든요. 매주 하니까 같이. 백가 씨 보면 진짜 나보다 심할 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요? 백가 씨 서장훈 씨 그 다음에 또 누구였더라 아직은 제가 내 눈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김범수 씨도 진짜 가서 보고 싶다 김범수 씨 김범수 씨도 그렇게 깔끔하다고 들었습니다. 연예계에서 괜찮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청소광을 찍으면서 그 PPL을 무슨 업체에서 청소해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는 제 매트리스를 관리해 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슬쩍 물어봤죠. 원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좀 깔끔한 편이죠. 혹시 저보다 깨끗해요? 이거는 방송은 녹화할 때 말을 못했지만 물어봤죠. 근데 저는 브라인 씨보다 더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면 막 나보다 깨끗해. 이럴 텐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할렐루야.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어. 동족을 만났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러네요. 꽤 그래도 진짜 숨어있는 청소광들이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있고 많이 있다. 많습니다. 노래 듣고 와야죠.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듣고 왔습니다. 작진이들 우리 제작진들이 브라이언 씨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네요. 어떤 질문이었대요. 그 내용이 헐 인기 동영상에 종종 올라오는 교포 청소 유튜버 그분 가수였어? 노래 몇 개 들으니까 너무 좋던데 특히 가슴 아파도 요즘 친구들은 청소 유튜버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요즘 MZ세대 분들은 예능인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예능만 했으니까 왜냐면 Fly to the Sky의 음악 마지막 낸 게 2019년도였으니까 그 이후로 활동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음악으로 하니는 솔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있으니까 하니는 하니는 가수고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저는 더 웃긴 거는 댓글창에 NCT가 나왔던 거기에서는 댓글창에 어머? 이 사람 SM이었다고? 회사도 어딘지도 스타트한지도 몰랐던 거였죠. 사람들이 사실 옛날에 SM하면 딱 Fly to the Sky 풀2 이게 다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H.O.T. SS 신화 Fly to the Sky 그 다음에 보아까지 사람들 많이 기억하죠. 많이 기억하시고 사실 Fly to the Sky 워낙 좋은 명곡들 많으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저도 예능인을 꿈꿀 때 코미디언을 꿈꿀 때 Fly to the Sky 우리 저기 브라이언 씨가 세 바퀴에 나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개인기들을 보면서 Oh my gosh 진짜 너무 잘한다. 저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개인기라는 거는 사람들이 늘 준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그 선배님들이 갑자기 아 여기서 뭐 섹시 댄스 뭐 뭐 보여주세요 이런 거 매력 뭐 애교 뭐 이런 거 시킬 때 그 진짜 한 10초 전부터 급 긴장을 내요. 너무 떨릴 것 같아요. 너무 떨리죠. 왜냐하면 내가 연예인 되면서 나는 뭐 엉덩이 흔들리면서 춤추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바란다는 게 아 스트레스 너무 웃기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개인기가 뭐 춤도 춤이지만 진짜로 그 흑인 여자분들이 화낼 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백인 여자분들이 화낼 때 그렇죠. 외국 화남 약간 외국 화남 한국 사람들은 욱할 때는 뭐라 이렇게 했잖아요. 외국인들은 약간 얼굴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손 같은 동작 그 다음 이제 등대잖아요. 기분 나쁘네 뭐 말했어 기분 나쁘만 해서 갑자기 이런 거 많이 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결이에요. 제 개인기 중에도 아 그 나는 솔로 출연자들이 울 때와 그 투하 투하 아세요? 미국 연애 투하 팬들 아 봤어요 봤어요. 미국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그거의 차이점을 제가 개인기로 하거든요. 어 진짜요? 뭐 궁금해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나라 거 못 봤으니까. 나는 솔로 같은 경우에는 출연자들이 울 때 꼭 이렇게 인터뷰에다 꼭 이렇게 울어요. 아 네 오늘 되게 좀 힘들고 네 지쳤던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이러고 운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투하에서는 이렇게 울더라고요. 미국 분들은 인터뷰하다 볼 때 이렇게 울더라고요. I don't know. I miss my family. No! 이렇게 울더라고요. 갑자기 슬프다가 가족을 보고 싶은 거 가족이 보고 싶다고 맨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했는데 나랑 또 결이 맞으셔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거든요. 나도 너무 좋아. 이런 차이 있죠. 진짜 그런 거 많은데 엔땡에 엔땡 스트링 사이트에 제가 최근에 본 게 뭐냐면 무슨 그 고급 리조트 또는 캠핑장 같은데 그거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엉레 재밌어. 아 지금 못 봤는데 리액션 했어. 딱 가면은 다들 거기서 그냥 되게 즐겁게 리조트에서 노는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타이머가 띵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밑에 캠핑장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 올라올라 그러면 무슨 미션 해야 되는데 아 약간 서바이벌이군요.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건데 진짜 레어라고 서로 욕하는 걸 디스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 이런 결 너무 좋아. 나도 이제 방송 나가면서 연예인이나 사람들 디스하거나 서로 약올리는 것도 솔직히 그거는 누구나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보는 거 왜 이렇게 재밌지? 막 I think she crazy 하여튼 갑자기 와인 더 마시게 되고 막 집에서 너무 시원하셨다. 재밌죠. 이게 또 감칠맛 납니다. 미국적인 리액션들이 좋죠. 좋죠. 그러면은 다음 사연 청소강으로 입덕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브라이언 씨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늦게 입덕한 풀하 님입니다. 청년의 풀투스가 또 좋아져서 노래를 전부 들어보고 있는 늦덕풀하입니다. 만약 브라이언 오빠가 플스 노래 중에 딱 한 곡만 뽑아야 한다면 어떤 노래를 고르실 건가요? 이야 이거 고를 수가 있을까요? 브라이언 씨가 제일 좋아하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노래 고를 수 있으시겠어요? 딱 하나만 골라볼까요? 고르는 것도 어려운 게 나 우리 노래 제목 다 까먹었어요. 너무 많아서 아니 아니 그건 아니죠. 뭐죠? 아니 까먹으면 안 되죠. 제가 최근에 그 약간 저는 이제는 겨울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약간 봄 여름 약간 어울리는 음악들 좋아하거든요. 그럼 업비트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2019년도에 우리가 발표했던 MFBTY 그러니까 타이거 제이케, 윤미래, 비지랑 같이 발표했던 Feel This Love라는 노래 있었는데 그 노래 녹음할 때도 그 비트가 좋거든요. 누가 Feel It This Love Yeah Yeah 이런 건데 요즘 추세에 어울리는 노래예요. 19년도에 나왔지만 지금 나오면 히트 칠 것 같은 노래 역주행하기 딱 좋은 노래네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좀 나 지금 겨울이 지겨워 눈 내리면서 차도 드러지고 막 밖에 나갈 때 바지도 막 흥 붓고 이런 거를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 노래 듣잖아. 집에서 맥주 한 잔 술 한 잔 술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Feel It This Love Yeah 이거 윤미래 씨의 노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고 타이거 제이케랑 비지의 랩도 너무 잘 어울리고 역주행하기 딱 좋은 노래네요. 여러분 바이브가 또 약간 요즘 바이브일 수 있어.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또 브라이언 솔로곡도 그렇고 정말 많은 명곡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옛날 얘기 나온 김에 이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닉네임 밍밍님 브라이언님 청소광이 흥하면서 동시에 과거에 활동하신 영상들도 소소하게 흥하고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과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 너무 어렸어서 몰랐는데 브라이언님 샤기컷 시절 샤기컷은 어떤 머리 스타일인지 모르겠네요. 샤기컷이 약간 아 여기도 길고 여기도 길고 여기 길고 뒤에 꼬랑지도 제일 싫었던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I hate I hate 샤기컷 당신 너무 어렸어서 몰랐는데 그 샤기컷 시절 지금 다시 보니 너무 잘생기셨대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왔는데 감사합니다. 요즘 알고리즘 진짜 똑똑합니다. 저도 청소광을 너무 많이 봤더니 무슨 영상까지 많냐면요. 불우의 명곡 나오신 영상까지 뜨더라니까요. 다 나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는 청소광이 잘 되다 보니까 약간 처음에 저는 원래 제가 나오는 방송은 모니터링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민망해. 쑥스러워. 그렇죠? 못 보겠어. 근데 청소광이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나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 이거는 조금 사람들 알았을 때는 그러는구나 근데 뷰어수도 체크하고 댓글창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는 내가 나오는 방송들도 뷰어수 계속 보게 돼요. 모니터링 하게 되고 모니터링 하게 되고 맞아 맞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옛날 게 다 나와. 옛날 거 뭐 데이바이데이 때 나왔던 영상들 뭐 미싱유 미싱유 가슴아블러브 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불의의 명곡 영상까지 뜨더라니까요. 그런 건 안 봐도 돼요. 그런 건 안 봐도 되고 저는 또 그거 있어요. 그 인별그램에는 그거 있더라고요. 쇼츠 같은 것처럼 짧게 나와요. 리얼스 같은 거 쇼폼 쇼폼 리얼 중에 하나가 저랑 현중 씨랑 같이 옛날에 음악방송 MC를 했던 시절이 있는데 웬일이야. 제작진에서 시킨 거는 제가 의자에서 이렇게 딱 진행하는데 밑에 가스가 스모그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근데 무슨 고등학생이 계속 얼굴에 맞추는 거야. 그 맞는 거를 내용 까먹었다. 무슨 고생 맞는 브라인 때문에 고생 맞는 무슨 여고생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계속 또 팬들이 보내줘요. 이미 봤는데도 이미 봤는데도 근데 제가 아예 그걸 올린 사람한테 밑에 댓글장에 이 고등학생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올렸어요. 제가 우리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그치 뭐 방송 시스템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브라이언 씨가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안 해본 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음악방송 MC 했죠. 드라마 했죠. 시트콤 했죠. 시트콤 했죠. 연극 했죠. 다 해봤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제 자신이. 가만히 좀 있어 너. 지금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니고 본인 자신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너 해주셨습니다.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3부 마치고요. 우리는 4부에서 만나요. KBS 라디오 이은지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저는 DJ 이은지입니다. 가강 초대석 누구세요? 오늘은 화질 청소광 브라이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사연이 나왔어요. 한국의 짐캐리 브라이언 님 아 맞다. 제가 한국의 짐캐리예요 제가? Like 짐캐리 같네요. 아니 개그맨들이 짐캐리 같죠. 아니 근데 약간 예능인스럽고 됐거든. Thank you girl. 됐거든. 한국의 짐캐리 브라이언 오빠 미들네임 G가 진택인지 가브리엘인지 알려주세요. 본명을 찾아보니 브라이언 G.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이 가브리엘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 가브리엘 처음 들어봐요. 풀네임이 어떻게 되십니까? 미들네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들네임이 진택 맞습니다. 진택. 진택. 그래서 원래 한국 본명은 진택이. 주진택인데 주진택. 제가 3살 때 우리 아버님께서 사주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대에서 진택이라는 이름이 아들에게 미래에 좋지 않다. 해서 집에서 민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에는 못 바꾸고 민규로는 계속 부르다가 그래서 제가 커가면서 저는 당연히 민규밖에 기억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막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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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특히 뉴저지에 있었거든요. 뉴저지의 친척들은 다 민규로 알고 있었고 어느 순간 등본을 떼거나 뭐 중학교 때 우리가 할머니 친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캘리포니아 쪽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진택이 왔니? 진택이가 누구야? 지금 또 미국 리액션한다. 지금 또 미국 리액션했어. 비행기에서 내릴 때 외국인들밖에 없었고 한국인들 우리밖에 없는데 진택이라는 이름은 한국 이름이잖아. 그래서 뒤에 봤어. 한국 사람 또 있는지. 또 진택이 누가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원래 본명은 진택이고 우리 형은 또 지금 바뀐 이름은 민건인데 원래 형은 또 진호였어. 그래서 진짜 돌림이었고 신기하다. 지금부터는 민자 돌림으로 했죠. 민규 민건.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이 저는 사주를 보시고 아버님은 불교시고 다 각자가 다르군요. 엄마는 무교시고 엄마는 무교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바쁠 때 우리 교회 될 거 가서 형이랑 나랑 선택한 종교는 크리스찬. 아 그거였죠. 근데 이제는 제가 어쨌든 안 그래도 DM도 많이 와요. 요즘에 방송에서 크리스찬이란 말 하지 마요. 사주 볼 거면 이런 사람 많아요. 인정해요. 근데 제가 사주를 막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호기심으로 당연하죠. 한국 사람이 저는 그것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면 사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빠도 사주 계속 봐주시니까 봐주시니까 그러다가 내가 아빠! 나는 크리스찬이까지 마! 할 수는 없잖아 또 말해야 안 되지. 아빠한테 싸다게 맞지. 난리 나죠. 가족 싸움 네 가지 없다고 한 소리 듣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요. 아 또 각자 가족들마다 이제 원하시는 종교가 각자 있고 그렇죠 그렇죠. 같이 다니고 되게 프리한 가족이네. 프리한 가족이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유 났습니다. 닉네임 지니님이 오늘의 저메추 저녁매를 추천해 주세요. 요즘 이거 진짜 많이 DM도 받고 뭐 팬들 만나게 되면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저는 이제 웃긴 게 추천을 못하는 게 저는 제가 먹는 음식을 그냥 얘기해버리면은 그걸 다 먹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생일날 얼마 전이었거든요. 근데 라방을 하면서 피자를 먹으면서 치킨텐도 먹었거든요. 오 많이 좋겠다. 그 다음날 DM 온 게 다음날도 많은 분들이 똑같이 시켰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생일날이었으니까 저도 이제는 운동을 많이 못하니까 좀 건강식품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노력은 하지만 아시잖아요.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날은 확 고칼로리만 짭짤하고 짭짤하고 몸이 안 좋은 요즘 꽂힌 거 있으세요? 요즘 꽂힌 음식? 요즘 꽂힌 음식 너무 다양해요 저는. 미쳐버리고 있어요. 미쳐버려요. 햄버거도 좋아하고 햄버거 먹어도 질리지 않고 피자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맞아요. 최근에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혼자서 먹은 게 네. 부대찌개와 오므라이스 이야 두 개를 다 대단하시다. 왜 또 미국 리액션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날 너무 많이 먹었어. 뭐 운동하면 되죠. 어차피 또 전혀 운동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 1시에 끝난다고 생각해봐. 다음 날 아침에 10시에 스케줄 있어. 언제 잠자고 언제 운동해요. 잠이 더 중요해요. 그때는 잠이 더 중요하죠. 그럼 요즘 이렇게 바빴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바빴을 때? 지금 이렇게 바쁘셔서 나만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고 싶은 거. 휴가. 휴가 가고 싶어요? 네. 어디로 가고 싶어요? 휴가라는 것도 많은 분들은 여행 가겠지. 근데 저는 이제는 살다 살다 보니까 저는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서 그냥 홈캉스. 홈캉스 좋다. 그러고 싶어요. 홈캉스 너무 괜찮다. 집에 있는 게 제일 좋고 사람들이 또 미쳐버리겠네. 또 청소하겠지. 근데 청소는 어느 정도 딱 하고 그거를 보면서 만족하는 거지. 아 드라마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도 볼 수 있죠. 그럼 같잖아. TV 보다가 TV 보면 갑자기 주변 보게 되잖아요. 네. 우리 집이 깨끗하구나. 좋다. 근데 약간 뭔가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 아까 게스트 룸 내가 청소기 안 돌렸네. 드라마 보다가 빠르게 가서 쭉 가고 다시 또 쇼파 안고 TV 보던가 게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게임하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게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은 보스를 이기면 그 다음 챕터 다음 레벨 가잖아요. 마음 먹고 해야 돼요. 그렇죠. 싹 씻고 싹 편하게 입고 핸드폰도 아예 저는 무음을 하던가 아니면은 비행 모드로 해요. 하던가 던져놓고 던져놓고 딱 집중할 수 있게. 맞아요. 진짜 한번 제가 휴가 한번 싹 얻으셔가지고 홈캉스 할 수 있는 시간 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 우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는 간절히 기다려요. 8월달쯤 되면 8월달쯤 되면 깊은 홈캉스를 하고 싶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사 가거든요. 지금은 아파트 살지만 저는 주택으로 이사 가는데 그럼 또 난리 나겠다. 청소관 컨텐츠 쏟아지겠다. 은지씨도 오고 싶을걸요. 청소 갈게요. 불러주세요. 지아는 제가 바랑 당구 테이블이랑 가트보드 세팅할 거예요. 진짜 지아는 진짜 펍이네 펍. 성인 놀이터처럼 펍처럼 옆방에는 영화관 그 다음에 좌측 방은 또 게스트룸 나 불러줘요. 깨끗이 씻고 갈게요. 누가 초대한대요? 농담이에요. 와야죠. 방금 표정이 완전 뭐 제시카 같았어. 이름이 있다면 제시카 느낌이었어. 약간 제시카 느낌. 브레시카 브레시카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브라이언 씨에게 KBS 돈으로 생생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검상자 안에 영부도 9까지의 숫자들 들어있고요. 이 중에서 공 하나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 숫자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들어있다 하시면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씨 행운의 숫자 뽑아주세요. 지금요. 네. 브라이언 씨가 뽑은 행운의 숫자는요. 3. 3입니다. 오늘의 숫자 3 3입니다.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3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확인해야 하니 문자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씨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간편합니다. 문자 번호는 샷 891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또 사진 첨부는 100원이고요.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역시 DJ뿐이시라 너무나도 또 정확하게 읽어주시네요.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저는 교포병이 있어요. 교포들이 그게 무슨 병이에요? 교포들은 뭔가 이렇게 글 읽는 거 보잖아요. 긴장 괜히 해서 평소는 말을 잘할 수 있지만 버벅대가 할 때가 있어요. 읽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 또박또박 좀 보려고 집중해서 내 말처럼 편하게 말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DJ가 어떻게 보면은 브라이언 씨한테 되게 공부였겠네요? 사실은 저는 DJ 하면서 저는 이제 영어를 진행을 하지만 많은 라디오 나가면서 직업병이 생긴 거죠. 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누가 인터뷰할 때 영어로 인터뷰할 때 오히려 영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영어가 나한테 편하는 언어인데 나는 항상 한국에서 25년 동안 일하면서 한국어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질문 영어로 하잖아 그런 거 있잖아. 브라이언 씨 이거는 이거는 영어로 뭐예요? 갑자기 하얘져 머릿속 아니 근데 저 피식쇼 나온 거 봤거든요. 영어 되게 영어로 말씀 잘하게 하시던데 영어를 잘했는데 자세히 그 과거에 나왔던 분들 게스트들하고 저랑 비교해보세요. 제가 한국말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진짜로 저 JYP 진영이 형 나오는 것도 봤고 네 에릭남 나오는 것도 봤고 다 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한국말 많이 했지? 직업병 그럼 제가 피식대학의 개건 멤버인 건 모르셨죠? 어? 왜 안 나왔어 그날? 유튜버 피식대학이라는 팀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 약간 재미난 시트콘 같은 것도 찍고 이런 토크쇼도 있고 채널 자체가 근데 저는 거기에 재생 목록 중에 공오 이즈백이라고 기른지 씨라는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개건 멤버예요. 그때 영어를 했어요? 아니요. 영어를 해보세요. 영화 자신 없으세요? 나 자신 없어요. 나 영어 너무 잘하고 싶어 근데. 근데 어떤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거는 뭐 알겠는데 English is 자신감. This is 자신감? Yes, thank you. I'm really upset. 그런 거잖아요. 아, 네. 이런 거는 You know it. 아, 약간 그런 거 대화가 안 되고 그것만으로도 눈도 돌아가는 때 연습해야 돼. 막 기분 나쁜 눈이 확 돌아가야 돼. 한 바퀴 360도 확 돌아가야 돼. 시신경 너무 땡겨. 자, 이구역 청소왕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브라이언님 화장실 청소 팁 좀 알려주세요. 바닥, 변기, 줄눈 다 알려주시면 메모할게요. 근데 요즘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근데 좀 괜찮을까요? 화장실 청소 팁이요? 응. 근데 화장실은 은근히 저도 하는 건 싫은데 할 때는 언제가 제일 편하면 샤워할 때 맞아. 샤워할 때 이미 나는 화장실에 있고 맞아요. 그래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문 닫고 후딱 벗는 상태에서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로 닦고 헹구고 뿌리껌 뿌리고 닦고 닦고 그 다음에 저 있잖아요. 그 창문 닦는 그 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물기 빼는 거. 물기 빼는 거. 물기 제거제. 그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 물기 제거제가 진짜 물때 같은 거 제대로 없애줘요. 유리에는. 나는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청소를 오늘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거 필요 없이 루틴 자체를 그냥 그렇게 샤워할 때는 화장실 청소 좀 찔끔찔끔 그렇게 하면 매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청소라는 거는 무슨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마음 먹고 대청소처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미 청소가 돼 있고 그냥 틈틈이 내가 일어나자마자 이불만 개면 끝. 끝. 이미 딴 방대는 정리가 돼 있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그 다음 데는 청소기 돌리면 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빨래 바구니에 빨래가 쌓여있다 그럼 빨래만 돌리면 되지. 그러네요. 청소라는 거는 큰일이 아닙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큰일처럼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지 맙시다. 팩트폭력을 또 해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또 들어봤고 아니 그러면 다음 사연을요 우리 브라이언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동그리 VS 무선 님의 사연이네요. 브라이언처럼 한 깔끔하는데요. 자취때부터 쓰던 24 아 24살 땐 동그리 오 청소기가 있어요. 집이 8층인데 아파트 밖 주차장에서 들릴 만큼 큰 탱크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무선은 무겁다고 하며 말리더라고요. 제가 손목이 약하거든요. 합리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러그저리 무선 청소기 VS 흡입력 짱 유선 동그리 동그리? 동그리. 아 로봇청소기 동그리라 하니까 아니 아니요. 그 옛날 청소기예요. 약간 탱크처럼 뒤에가 아 그 유선 동그리라고 그래요? 뒤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왜 옛날에 청소기 중에 발로 이렇게 뿅 하고 발버려 선 들어가는 거 그건 잔디 깎는 거 아니에요? 콱 하면은 소리 억울해 그거? 저 잔디 깎는 거 많이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선이 긴 거 여기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 나도 있었다. 숙소에서 그렇죠. 약간 옛날 청소기인데 본체도 손으로 들고 다니는 핸들이 있어가지고 유선이고 이 둘 중에 선택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럭셔리 무선 청소기 VS 흡입력 흑장 유선 동그리 흡입력은 또 유선 동그리가 진짜 세요. 유선이 흡입으로 따지면 누구나 봐도 최고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흡입이 파스칼로 따지면 천 천이래 만 넘는 거 굳이 필요 없거든요. 먼지라는 게 얼마나 무겁다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럭셔리 무선 청소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그 D땡 회사 거 그 회사 거 좋은 게 초록색 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밤에도 청소기 돌리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 먼지가 그 초록색 불이 다 보이게끔 도와주고 괜찮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럭셔리 무선 청소기보다도 로봇 청소기가 요즘 너무 좋은 게 잘 나와서 둘 다 되고 두 개 다 되니까 청소도 되고 물걸레도 되고 물걸레도 조용히 해주고 물걸레도 기계에서 빨아줘요. 어머 물걸레를 떼어서 내가 손들을 빨 필요 없고 아니 홈쇼핑은 안 하세요? 하고 치 관심 좀 보여주지 어? 좀 조사를 하지 나 홈쇼핑 라이프 커머스 나 라이프 커머스 C땡 회사에서 157억 벌어줬다고 미안해요 다시 택시에도 밀어버릴까봐 제가 그 역할 중에 하도 쫓아다니니까 택시에 절 밀어버렸던 그 씬이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브라이언 씨 저는 원하시는 광고 모델이 되고 싶다면 어떤 모델이 좀 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은 세제 또는 청소기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그런 것들도 들어오면 당연히 하고 싶어요 하지 저는 세탁기 잘 어울려 당연히 제가 빨래하는 건 좋지만 당연히 사람들은 아브라이언은 향에 민감하니까 세제, 섬유, 윤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탁기를 너무 좋아하고 세탁기 진짜 잘 어울리네요 요즘 세탁기는 핸드폰 아니면 이제는 무선 되는 워치에도 알림 오잖아요 연동되니까 나도 지금 빨래 시작하고 집에 외출하면 뭔가 딩딩딩딩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빙빙빙 진동이 와요 확인하면 세탁 완료 그럼 집에 가면 바로 또 요즘은 또 문 자동으로 열려주니까 곰팡 생긴 거나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건조개 놓으면 되지 아니면 걸어놓던가 이거 무조건 내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세탁 그거 하셔야 됩니다 세탁기 모델 L땡, S땡 회사든 저는 안 따집니다 안 따집니다 깨끗한 세탁을 원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이미 목소리 들려줬으니까 확 달라 톤이 확 달라지십니다 대세의 브라이언님께서 저는요 네 가지 중에서도 왕 네 가지인데요 1월에는 청소를 꼭 시작할 수 있도록 브라이언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확실한 동기부여될 것 같아요 우리 네 가지들 어떻게 해요 정말 네 가지 있는 분 아니면 없는 분인가요? 지금 네 가지 없는 분이시죠 없는 분이구나 네 가지가 없는 분 청소를 안 하시는 분이죠 이제는 너무 내가 이럴 되면서 해야지 해야지 이런 마음 먹지 말고 그냥 해버려야 돼 해버려 네 가지들아 해버리시고 그다음에 대청소를 하세요 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은지씨도 말한 것처럼 크게 한 번 대청소하면요 이제는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내가 생각나는 틈틈이 빨래 한 번 하고 루틴 청소기 돌리고 그다음에 유리 닦고 매일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생각나는 대로 조금씩 하면 됩니다 아유 안 하면 이게 일이 더 커져서 갑자기 어느 날 또 대청소해야 되거든요 일이 커져요 그때는 그때는 커져요 조금씩 하는 게 나아요 조금 조금씩 청소하시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러면 청소랑 정리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께 동기부여가 되도록 그냥 편안하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눈빛부터 지금 달라졌어 꺼져요 청소 안 할 거면 꺼져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근데 진짜 정말 전 느낀 건데 청소를 제대로 하잖아요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밝아지는 느낌이 나요 공감 뭔지 알죠 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하는 게 정리거든요 정리하고 난 후 너무 개운해져요 그렇죠 개운하죠 딱 보는 순간부터 뭔가 그냥 업되고 집에 들어가면 기분 좋고 술 한 잔도 기분 좋게 술 한 잔 할 수 있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날도 당연히 날씨 탓도 있어요 저는 비 오는 날은 청소하면 조금 약간 다운된 기분으로 청소하긴 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아침에 일한다 오늘 청소해야지 블라인드를 딱 열었어 햇빛이 쨍쨍해 미세먼지도 안 보여요 구름이 너무 예쁘고 하늘도 푸른색이야 그런 날에 청소하잖아요 맞아요 빨리 끝나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집중력도 제대로 집중되니까 청소 금방 끝나고 그 다음에 샤워가 나오면 우리 집도 깨끗하지만 뭔가 외출할 때 무슨 스파이스컬 되는 기분이야 뭔지 알아 이런 느낌 그 느낌 원하시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그 느낌 갖게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브라이언씨 이제 얘기 많이 많이 나눠봤고요 인사 나눌 시간이 되었네요 싫은데요 은지씨 가고 제가 진행할 테니까 은지씨가 내려가서 케이팝 크넥션 진행하세요 영어로 우리 만우절 때 둘이 한번 바꿔서 해볼래요 바꿀까요 영어 자신 있으세요 영어 사연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거 청취자분들이 읽으시나요 아니요 본인이 읽어야죠 영어로 뭐 이런 거 Hi I'm from Malaysia Today I want to ask a question to Brian Jew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Oh my god I'm really upset My name is Lindsay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 린지예요 야야야 진짜요 어때요 잘 어울려요 린지 아니면 영어 이름 추천해줘요 나 은 이은지니까 추천해줘요 나 그걸로 이 생활을 살고 싶어요 은지인가 이로 하죠 영어 여권에는 영어로 스펠링하면 네 E-U-N-J-I 은 근데 은 하라면 유니스인데 유니스가 너무 좀 올드한 이름 나서 린지가 낫네 린지가 괜찮아요 실버 린지 리 어 린지 리 린지 리 괜찮아요 Hi I'm Lindsay Lee for K-pop Connection 오 좋습니다 좋네요 네 우리 또 DJ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브라이언 씨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뭐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보내드릴게요 이제는 가수를 모르고 청소 미국 청소 아저씨로 알아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2024년도는 이제는 용띠들의 해지만 그래도 청소하는 사람들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중요한 거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 아저씨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땡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했어요 Fly to the sky의 Feel this love 와우 들려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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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